자막seat 오늘 해볼 게임 로블록스 항아리 게임 아주 개같은 게임이라는 소문이 자자하길래 얼마나 개같은지 한 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일단 항아리 게임처럼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갔다 해가지고 밀 수 있어요. 그렇죠? 뿅 오케오케 오케오케 아 그렇지 이게 반동을 잘 이용해야 돼. 그쵸? 여러분들 같이 반동을 잘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1탄도 못 갑니다. 땅바닥에 있을 때 이거야 이거 스카이 꽁꽁 스카이 꽁꽁 스카이 꽁꽁 오케이 나이스 갑시다. 여기서 한정이 좀 개 같네요. 그쵸? 그래도 이게 애들이랑 부딪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쵸? 이게 막 애들 부딪치면 얘네도 반존들이라가지고 이제 뭐하냐 허 오케이 자 여기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다 가지고 참 conference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밀어서 한 번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와 잘한다 씨 와 우와 우와! 오오오오오오.. 아아아아.. 야 잘했다! 어 vez 뭐에 잘하는데? 아 이거 나 금방 깨겠는데요 그쵸? 러웁! 금방!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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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아.. 오 켕! 야야 또 떨어졌어! 야 또 떨어졌어! 아! 가 가! 야! 살았어. 살았다. 야 제법인데? 야 제법이요? 야 올라갔는데? 노력해라 이 자식아 노력해 나처럼 이렇게 스프링을 이용하라고 스프링을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잡고 올라가고 그쵸? 한 번에 잡고 오 이거 마우스 좀 조심해야 돼 시청 가능한가요 시청 가능합니다 아이디 알려주세요 들어오도 저보다 한참 늦겠지만 지금이라도 오셔서 어서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아이가 없엇 어? 오 야! 잠깐! 야 조심해! 조심해 이 자식아! 야! 침착해! 침착해! 야! 침착해! 안 돼!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심히! 조심히! 어? 스카이 콩콩! 스카이 콩콩! 스카이 콩콩! 개 같은 게임 개 같은 게임 진짜 개 같은 게임 개 같은 게임 개 같은 게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욕하는 거 들으셨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얘네들아 얘들아 여기도 못 올라오고 못 와 개 같은 찐빵 개 같은 찐빵 찐빵샷 여기서 한 번에 바사야 너무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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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왜 팔을 좀 더 길게 놔주시지 않으셨나요? 하! 실례합니다 뭐야 미친 놈 적어놓고 달려가 다행이다 가자 계속 가자 계속 가보자 좋다 좋다 하! 하! 이번에 판정 좀 더 널널해진 게 업데이트 됐네요? 오 꽤 좋네요 판정이 널널해지지 않았어도 저는 뭐 쉽게 했을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같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업데이트 했나 보네요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수 가르쳐드립니다 아! 스카이 꽁꽁! 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볼 마이 볼 마이 볼! była! då muss 아 Gesetzentwurf 꺼져 하! 아! 아! 하 하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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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 으으으으! 아amię name 하하인이 아아! 하세야! 아세야! 빠세야! 아세야! 아세야! 세야세야! 아 이.. 아.. 개같은 게임 마우스를 좀 작게 돌리는.. 법을 좀 터득을 해야겠다 그쵸? 스카이 꽁꽁 스카이 꽁꽁 아! 아이구야 노력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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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올리고 당겨서 내리고 스프링을 이용해서 하! 뒤로 왔지만 이것은 내가 다 계략했던 시나리오고 나는 여기서 한 번에 갈 생각이었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 번에 올라가고 생각을 입체적으로 하세요 컨트롤을 입체적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컨트롤을 입체적으로 조심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조심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살짝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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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개같은 게임이고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가겠다 여기서 이렇게 집고 올라가서 안녕히 계세요 미안 떨어졌다 쟤 떨어졌다 아 어떡해 조금만 땡기고 조금만 땡기자 조금만 땡기자 땡기고 올라가 아 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제 시나리오 안에 있습니다 여기가 문제인데요 공략 들어갑니다 찍고 올라가서 찍습니다 그리고 올라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찍고 올라가서 찍습니다 그리고 올려서 미쳤다 조금만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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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주세요 당겨주세요 갈게요 조금만 갈게요 당겨주세요 당겨주시면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미친 게임 진짜 잘한다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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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하셨다 갈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올라갈게요 찍고 올라갑니다 우와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찍고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닌데 찍고 살짝 움직입니다 볼링공 굴어가듯이 그리고 놔둡니다 자 누구 떨어졌죠? 누구 지금 욕하고 있죠 지금? 하 하 아 아 아 오케이 좋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스릴감을 느낄 수 있게 제가 연출한 화면입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제 봐드리지 않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아직 안 간 거고요 한 번 가겠습니다 개 같은 게임 개 같은 게임 복귀를 이렇게 살짝만 가서 야 위에 깝치지 마 까불지 마 야 위에 까불지 말라고 까불지 말라고 올라갈게요 하 이 정도는 쉽게 갈 수 있는 정도죠 이렇게 좋습니다 다시 갈게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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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HJDK님 비키세요 저 가고 있잖아요 하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내려갈게요 HJ님 비키세요 거스리니까요 하 당신 잘하는 거 알겠으니까요 비키세요 좀 하 하 하 하 하 오늘 깰 수 있죠? 오늘 깹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에요. 말 실수하지 마세요. 저 오늘 깹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고 올라가고 찍고 올라가고 잠깐만요. 잠깐만. 아 아깝다. 아 돌아왔다. 개같은 게임.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살짝 이렇게 해서 가보자. 아직 안 갔어요. 가보자. 아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더 가볼게요. 한번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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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다가 가 보자. 한 번만. 조금만 아 좋아!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도와주세요 성모 마리아님 지금 가겠습니다 당신 곁으로 말고요 하늘로요 가보겠습니다 자분히 해 마음을 다듬고 심호흡하면서 천천히 마음을 다듬고 하라고? 오케이 알았어 심호흡하면서 야 근데 니가 뭔데 왜 나한테 훈계질이야? 너나 똑바로 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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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이렇게 어떻게 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와 알았습니다 야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스카이 꽁꽁하고 찍고 넘어가고 한 번쯤 찍고 개같은 게임 개같은 게임 개같은 게임 갔다 미쳤다 야 왔다 나 왔다 나 왔어 어떡해 너무 좋아 아 씨 진짜 짱이다 진짜 씨 어 왔어 어떡해 나 이거 왔잖아 좀만 더 가고 야 미쳤다 점프 좀 미쳤다 점프 너무 잘한다 호빵 이거 맛있다 이거 500원짜리 아니다 이거 1200원짜리다 와우! 와 잘했다 1200원짜리 아니다 2000원짜리다 이거 호빵 2000원짜리다 좋다 기다려라 민트 호빵이 간다 이것도 아닌거죠 힘드네 이거 하 찍고 하짠 여기서 스카이 꽁꽁 한번 스카이 꽁꽁 하고 아니다 아니다 이쪽 아니죠 그쵸 오케이 내려가고 내리고 여기서 위로 스카이 꽁꽁 올라가고 어! 찍었어 어떻게 찍었는데 살짝 내리고 찍고 가서 찍고 이쪽 찍고 찍어주고 올라가서 찍어주고 올라가서 자 한번 더 찍어주고 오케이 여기서 찍어주고 찍어주고 파인 임파서블 미쳤네 올라가서 이렇게 찍고 올라가서 짜 우와 아 이거 비탈길이가 뭐냐 누가 뭐 여기다 뭐 기름 칠했냐 여기 참기름 말랐냐 하! 가까이 좀만 가까이 너와 나의 관계가 친숙해지는 이 거리 오케이 좋습니다 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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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살짝 호빵 민트 호빵 점프 제발 제발 민트 호빵 슈퍼 점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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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난다 신중을 기해라 내 인생 최대 신중을 기해라 제발 제발 미쳤 오! 야! 아 잘하지 않아?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아 이거 내리라고? 오케이 이거 내려 내려 야 가자! 와 나 조금만 신중히 갈게 알았죠? 나는 거기까지도 못 갔는데 와 여기까지 못 온다고요? 당연한 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제가 게임을 잘 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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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좀만 가 야! 와! 와... 가자! 야 여기 떨어지면 한 방 아니야? 미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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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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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지 아! 아... 아... 좋습니다 영차? 영차? 개같은 게임 개같은 게임 올라... 가자... ø're.... 올라가 보자 하! 하! 하... 앗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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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미쳤다 어우우! 왁 way 아! 아... 아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이거 게임 잘 만들었다 이거 쏙! 이렇게 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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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올라가 보자아아 올라갔으면 내려가자아 이쪽으로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가자아 가보자아 안아 잡지마 내 바람에 내 몸을 맡겨 바람에 내 몸을 맡겨 내 귀하듯이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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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본거지? 하..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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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좋습니다 여기서 살짝 튕겨! 잡어! 개같은 개인 여기서 살짝 이렇게 살짝 살짝 밀어! 잡어! 올라가! 이쪽으로 잡아! 올라가! 잘했어! 잘했어! 민트오빵! 잘했어! 민트오빵! 하지만 잘했어! 깬 거예요? 더 있나요? 이게 끝이에요? 아니 이거를 어렵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6개월째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어요 아 6개월째 업데이트가 안되어있다고? 여러분들 이걸로 인해서 저는 게임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를 입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손 썩습니다 알겠죠? 정신건강에 해로운 게임이었습니다 제 민트오빵이 귀엽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빙하면서 가겠습니다 가자! 얘들아 안녕! gef idée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이 저는 가족 MD certains grade